흰 그것이 강타 볼 그럼 심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오 경기를 펼치는 이영훈 선수예요 찔러줍니다 기습적인 백핸드 탑 스피까지 걸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예 지금도 공격력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지금 볼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고 지켜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찬스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5대7 3고 아 좋아요 8대6 두 점차 마음으로 지켜준다는 그런 느긋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받아냈어요 아 아 다시 서비스 두 점차 계속해서 찔러 넣었을 서비스 아 아 아 거제 중앙고 선배 이영훈의 서비스 찍어냅니다 게임 출발합니다 서비스 득점 아 아 배로 어깨나 그런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스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영훈 살짝 밀어줍니다 그리고 가 모드에게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선수 모드에게 3구 버섯 공기일을 자기 기술을 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핸드 찬스 이형은 정말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찔러 넣었습니다 파워감 있는 좋습니다 네 서비스 득점 mai CHUSS pick 아 이번엔 뿌릿 장악과 Y 로빙으로 밖에 보낼수 없는 수 그렇습니다 기습적 아 서비스 준비가 안 돼요 예 추억 지키 한글자막 by 한효정